선생님은 너 나 도벽 좀 줄래? 고맙다 오! 왜 이렇게 많이 또 이거 오늘 왜 이래 오늘 온수 ten 날 라이즈한테 킬을 주러 왔습니다 도벽! 마지막 나이스 하나 좋아 라이즈한테 가뿐하게 킬 주고 여기다 술통을 하나 깔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를 까면은 사면 폭탄이 됩니다 사면 폭탄이다 어? 도벽 한 번 하고 W 교환 오케이 도벽 한 번에 W 한 번 교환 도벽 한 번 더 교환하자 도벽 교환해 도벽 나이스 아 이거 좀 손해본 것 같아 왜 이렇게 아파해? 아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벽 교환 오케이 어? 숙련의 영이야? 갬플의 좋은 점 하나 다른 팀을 도와드릴 수 있다 아 불로 먹고 와서 치사하는 놈 진짜 난 불로 안 먹는데 너 왜 불로 먹냐 와 진짜 치소해 이거 진짜 치소해 와 어 11분에 투포가 떴어요 11분에 제발 제발 이거 도박 110원 나오면 뜬다 110원 나오면 뜬다 40원 다음반 또 갬플해야겠다 이거 다음반 또 갬플해 갈게요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